미분 가능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 풀이가 있는데 접할 조건 차감수를 이용한 풀이 이거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다 이거지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정의를 이용한 풀이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 정의가 뭔지 알아야 되니까 수학은 정의야 얘들아 정의 아이씨 현타우네 근데 아 이거 뭐 정의 이거 알려줘봤자 애들 이거 뭐 기억도 잘 안 할텐데 이거 쉽게 푸는 것만 애들 기억을 할텐데 이거 해야 되나 이런거 아이참 현타가 옵니다 이런거 한다고 또 애들 뭐 교재 한권 더 사주는 것도 아니고 아이참 얘들아 깜짝 놀랐지 아 연기입니다 연기 주작이에요 자 여러분들 아 오늘의 캐스트는 말이죠 이렇게 살다 보면은 말이야 현타가 오는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하다가 현타 왔다는 거는 어 뻥이고 그건 아니고 이거 삼촌 수업할 때 미분 가능성 따질 때 여러분들 정의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정의로도 풀 수 있어야 된다 뭐 이거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 이거 뭐 지우고 해서 아 이거 하지 마세요 그냥 쉬운 것만 풀어 실전적으로 한번 풀어 이런건 아니고 다 연기고 어 이제 살다 보면은 말이지 이렇게 현타가 오는 순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그런 순간이 진짜 많이 오지 어 내가 이거 지금 공부하는게 의미가 있나 이미 몇 번 또 이렇게 실패를 좀 맛보고 나면 공부를 정말 뒤지게 많이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 목욕사 봤는데 또 안 나와 또 또 조졌어 현타가 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막 문제 많이 풀어야 해서 많이 풀고 있고 뭐 연습하라고 해서 연습하고 있고 선생님 또 뭐 pt 해가지고 막 트레이닝 막 시켜주면 아 이게 의미가 있나 뭐 이런 현타가 올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약간 이제 별 생각이 다 드는 시기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어떤 학생이 그 상담과 수강편에 남겨준 얘기 때문에 선생님 오늘 캐스트를 안 찍을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찍게 됐는데 그 어떤 학생이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이제 뭐 경제적으로 좀 상황도 어렵고 이래가지고 공부하기가 좀 힘든 상황인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을 가면 남들 같은 대학 생활도 제대로 못할 텐데 알바하고 이러느라 대학 가는 게 의미가 있나 내가 지금 이 상태로 20대가 되면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뭐 자격증도 없고 내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뭐 그런 저런 여러가지 좀 현타가 올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학생이 수강평을 오늘 남겨 줬더라구요 이제 수강평의 제목이 선생님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을 주셨는지 선생님은 모르실 거예요 왜 모르니 알지 그죠 어 아 왜냐면 이제 그 이제 이 학생이 원래는 선생님한테 이제 상담을 했어요 근데 이제 Q&A에다 상담을 쓸 때 비공개 상담 글을 쓸 수가 있잖아 그럼 이제 선생님도 비공개 상담 글일 때에는 그거에 대한 얘기를 뭐 선생님이랑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 선생님들만 보는 거니까 당연히 뭐 어디 가서 얘기하지도 않고 내가 답변하는 것도 그냥 내 진솔한 얘기를 담아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근데 이제 이 학생이 그 답변을 받고 이제 힘을 얻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수강평을 쓰면서 어 선생님이 답변해 준 그 비공개 답변 중에 일부를 이렇게 캡처해 가지고 올려 놨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올려 놓은 게 아니라 그 학생이 지금 예 선생님이 이렇게 답변 줬습니다 라는 걸 올려 주면서 수험생들도 여러 사연이 있을 건데 혹시 저처럼 뭐 어른이 필요한 분들 이 강의를 매우 추천드립니다 이러면서 이제 요런 그 메시지에서 좀 힘을 얻었다라는 뭐 그런 말을 써 주었습니다 일단 너무 이렇게 이제 수강평을 써 주는 거 자체가 일단은 감사하고 또 학생들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저는 너무나도 기쁜 일이죠 내가 하는 일이 학생들의 이제 성적을 올려 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지만 내가 이제 강사 생활을 하면서 그걸 깨닫게 된 거야 학생들이 정말 공부하면서 너무 힘들다는 거를 정말 그 심적으로 많이 힘들고 또 이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의지할 곳이 없이 혼자서 괴로워하는 학생들을 되게 많이 만나게 됐던 거 같아 나도 이제 10년 가까이 강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나도 처음에는 그래 뭐 난 그냥 수학 잘 가르치면 되지 뭐 문제 빨리 푸는 방법 알려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어떻게 하면은 학생들에게 내가 좀 힘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 같고 또 그 힘을 주기 위한 어떤 컨텐츠를 기획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거 같아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많이 바쁘고 그러지만 잠도 좀 못 자고 하더라도 Q&A 답변 상담 같은 거를 내가 직접 달아주기도 하고 또 요즘 그 D-50 카운트다운에서 매일매일 수업 찍어가지고 올리고 막 밥 친구 올리고 이런 것들이 쉬운 건 아니지만은 학생들하고 소통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힘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하고 계속 함께 하고 있어 이제 이런 의미를 주고 싶어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 같아 근데 물론 이제 나도 아까 이제 농담으로 아 현타 오는데 뭐 이런다고 교재 한 권 더 사주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그냥 연기입니다 그냥 장난을 친 건데 어... 그렇게 이제 힘들게 수업을 준비를 하고 학생들하고 함께 하려다 보면은 약간 현타 같은 게 올 때가 있죠 왜냐하면은 내가 몸이 지치고 막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강이라는 거에서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좀 한계는 있잖아 내가 학원에서 그냥 뭐 10명, 20명 놓고 강의를 한다고 하면 한 명, 한 명 다 케어해 줄 수 있겠지만 내가 이제 그런 학원 강사가 아니라 인강 강사의 길을 선택을 한 이상 나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한 명, 한 명 못 챙기게 되는 건 너무 당연하지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뭐 작년 같은 경우에 뭐 하루에 막 200개씩 내가 Q&A 답변 직접 달아주고 막 그러다가 막 집에 불러가지고 막 되게 고생하고 막 그랬던 적도 있을 정도로 거기에 시간을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 근데 내가 지금보다 학생 수가 10배가 더 늘어나게 되면 그렇게는 결국에는 못 할 거 아냐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는 그거를 이제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오겠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학생들하고 1대1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힘을 주고 싶다 이렇게 뭔가 그 기존의 그런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욕심일지도 모르겠지 근데 나도 어느 순간에는 그 욕심을 이제 내려놔야 될 텐데 근데 내가 이제 그렇게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뭐 내가 뭐 Q&A 달아주고 이런다고 해서 내가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건 아닌 거니까 뭐 카운트다운 강좌 같은 경우에도 사실 50일 동안 매일 이렇게 찍는 거니까 현장 강의로 치면은 거의 50일짜리 강의면은 엄청 비싸게 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뭐 그렇게 비싸게 받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 너무 힘든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밸런스를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약간 현타 아닌 현타가 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런 학생들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걸 보면서 그래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학생들에게 힘을 주고 있으니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이런 거지 그러니까 대학교를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서 대학교를 갔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불안할 거 아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공부하다 현타가 오는 게 뭐 미분계에서 정의를 몰라서 현타 이런 것 하기보다는 이런 현타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을 가 근데 대학을 가게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인생이 다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 뭐 경제적인 문제들도 있을 수도 있고 본인의 어떤 그 커리어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 또 그 다음에 목표를 향해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 뭔가 안정적으로 내 삶이 이럴 것이다라는 게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거기에다가 뭐 내가 수학 성적이면 100점 나오고 이러면 다행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 내가 지금 이성적으로는 내가 꿈꾸는 그런 이상적인 남들이 좋다고 하는 그런 뭐 대학교를 간다거나 뭐 의대생이 된다거나 그런 게 안 될 거라는 게 이제 보이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현타가 오는 거지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내 인생이 달라질까? 뭐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막 경쟁 치열하고 보면은 막 뭐 20대, 30대, 40대 막 다 죽겠다 그러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이러는데 지금 여기서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한 문제 더 맞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 그런 시기야 수험생일 때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인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그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보면은 약간 이상한 쪽으로 생각이 좀 빠져가지고 아 그래 뭐 공부가 전부는 아니니까 이러면서 이제 중간에 그 중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던가 괜히 나는 뭐 그 그 뭔가 이제 공부 말고 다른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공부하기가 싫으니까 다른 거에 막 관심을 가지면서 아 나는 이제 그쪽의 인생을 바칠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 근데 진짜 그래요 근데 내가 이제 이 답변을 한 거에서 보면은 첫 번째 그러다 보면 점점 나이를 먹게 되고 강해진 자신이 무언가를 하나씩 성취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에 지금 앞쪽에다가 내가 무슨 얘기를 써줬냐면 그 내 20대 때 얘기를 써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20대 때 돈이 없는 상태에서 딱 그 300만 원 들고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이제 갔다 와서 이제 군대에서 번 돈 300만 원 장교생활 했으니까 그때 이제 300만 원 번 걸 가지고 일본을 갔습니다 일본을 가 가지고 이제 외노자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뭔가 내 꿈을 쫓아서 간 거야 근데 꿈을 쫓아서 갔다는 게 그때 내 꿈이 뭐였냐면은 나는 음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음악 프로듀서를 하고 뭐 지금 월드스타들 많잖아 뭐 케이팝 아이돌이라던가 이런 이제 그 월드스타를 내가 만들겠다라는 꿈을 가진 게 한 20년 전이에요 케이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그렇게 커지기 전에 그런 이제 꿈을 갖고 아 나는 음악하는 프로듀서가 될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이제 갔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음악을 하는 게 꿈이었거든 근데 이게 사람이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은 내가 진짜 그렇게 음악을 하고 싶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뭔가 내가 가질 수 없으니까 더 갖고 싶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거 같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선생님이 막 피아노를 쳤단 말이야 근데 피아노를 잘 친 건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 근데 피아노를 잘 치고 좋아하니까 뭐 나는 피아노를 치고 싶어 막 그랬는데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막 유치원 때 막 그랬단 말이야 초등학교 때인가 근데 이제 피아노 피아니스트가 되는 그런 과정은 뭐 아주 천재이거나 뭐 그래도 좀 경제적인 서포트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뭐 나는 둘 다 아니었어 가지고 결국엔 뭐 피아노를 그냥 안 쳤죠 근데 그래도 뭐 피아노를 뭐 잘 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계속 미련이 남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미련이 남아서 대학교 가서도 이제 밴드하고 음악하고 이러면서 어 나는 공부보다는 음악의 길을 가고 싶어 라는 꿈을 갖고 일본을 이렇게 갔어요 근데 이게 꿈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를 않죠 굉장히 힘들었지 처음에 이제 노동 외노자 생활하면서 막 아르바이트 하고 이러면서 공부할 시간도 없는 거야 뭐 학교를 내가 뭐 붙어가지고 UR 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거기 가가지고 뭔가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뭔가 뭐 길도 안 보이고 당장 하루하루를 살기 너무 허덕허덕 했어요 이제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뭐 일본어 열심히 배우고 그것도 일본도 하고 학교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알바하느라 학교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학교도 잘 못 가고 그냥 현장, 현장에서 일본어 막 일하자의 맛에 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일본어를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래도 이제 포기를 안 하고 내가 여기 왔는데 꿈이 있어서 왔는데 내가 야키토리만 구우면서 평생 이자카에서만 일하지는 않겠다 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어느 순간 일하던 알바를 딱 그만두고 이제 입시를 준비를 해가지고 원서를 막 몇 군데를 넣습니다 근데 사실 원서를 넣는다고 해도 학비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 특히 뭐 사립음악학교 이런 건 학비가 되게 비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에는 붙어도 사실 낼 돈도 없는데 막 원서도 막 넣고 막 나름 막 준비도 하고 학교도 찾아보고 가보고 막 이랬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다 떨어지고 딱 한 군데를 붙었는데 그 한 군데가 일본에서 가장 좋은 학교였어요 그 도쿄예술대학교라는 일본에서 유일한 국립대학교예요 근데 도쿄대에는 예술 쪽이 없거든 우리나라로 치면은 딱 예술 쪽은 한예종만 딱 있는 그런 건데 거기 대학원을 딱 지원을 했는데 정말 마지막 순간에 붙은 거야 마지막 순간에 붙었는데 뭐 학교도 제대로 그 전에 이제 막 일본 학교도 못 가고 이래가지고 막 비자도 안 나오고 막 출국하라고 막 그 출입국 가리수 끌려가고 막 별들이 다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게 붙었어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또 해 드릴게요 근데 이제 붙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진짜 아이러니하게 붙고 나서 내가 6개월 있다가 음악을 폭 접었어요 그때 생각하면은 뭔가 나도 지금도 약간 기분 좀 이상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왜 접었냐면은 음대를 붙은 거야 내 꿈이었던 음대를 붙어서 막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음대 붙었어 막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막상 하려고 해보니까 음악을 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연습도 해야 되고 막 장비 살려고 하면 돈도 있어야 되고 있는데 알바를 하느라 연습할 시간이 없는 거야 피아노 치고 기타 치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음대까지 왔는데 이렇게 내가 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미련을 버리자 지금까지 나 후회 없이 했으니까 그냥 여기까지로 생각하자 하고 딱 그 1학년 여름방학 때 내가 음악을 딱 접습니다 그러고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음악을 업으로 하는 거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참 인생이라는 게 참 신기하지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고 그렇게 개고생을 해가지고 음대를 갔어 근데 거기에서 음악을 접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 일이라는 걸 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이제 음악을 하지 않았고요 월드스타를 키우는 프로듀서가 되지 못했지 그렇다고 해서 근데 내 인생이 지금 실패한 거냐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음대를 갔는데 음대, 음악은 아니지만 내 지도 교수님이 음악이 아닌 다른 뭐 현대 예술 컨템포러리 아트라고 하는 거를 공연 예술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뭔가 되게 새롭고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것들을 하는 그런 분을 만났는데 그때 이제 이런 세계도 있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알바에서 번 돈으로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외국을 나가기 시작했던 게 뭔가 새로운 거를 내가 접하게 되고 그 새로운 것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서 프로듀서가 되고 나중에 예술감독이 되고 이런 이제 길을 걷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음악을 포기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일을 하게 된 건데 그쪽에서 또 내가 뭔가 또 재미를 붙이고 내 길을 찾아가게 된 거지 뭐 그러다가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가지고 뭐 망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또 이제 수학 강사를 하게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내가 음악을 그러면 음대를 내가 괜히 갔나? 뭐 이런 후회 안 하거든요 혹은 뭐 예술을 내가 지금은 내가 결과적으로 예술을 안 하잖아 근데 내가 그때 예술 공부를 괜히 했나? 막 이런 후회를 하지 않아 후회를 하지 않고 그 순간순간들이 다 나한테 되게 소중했던 기억이고요 내가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더 잘 소통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강의를 만들거나 할 때도 이런 이 캐스트처럼 내가 이렇게 막 뭐 기획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좀 재밌게 볼 수 있도록 뭐 그런 것들도 하고 뭐 캐스트도 찍고 새로운 수업들도 많이 기획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그런 예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 그래서 인생에서 그런 그 과정들이 쓸모가 없는 거는 없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이라는 걸 아직 경험을 해본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을 갔냐 못 갔냐가 인생을 결정 지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원하는 과를 못 가게 되면은 인생이 진짜 막 꼬여가지고 정말 나락으로 갈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또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찾아가게 될 거고 한 발 한 발 성장을 해나가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담으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쓰게 된 거지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점점 나이를 먹게 되고 강해진 자신이 무언가를 하나씩 성취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굉장히 무기력한 존재일 수 있는 게 당장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든 안 가든지 간에 여러분 지금 나이대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뭐 하려고 해도 아이디어가 아무리 뛰어나도 사업하고 싶어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점점점점 그 여러분들의 시간이 쌓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강해지는 거지 나도 그랬던 거 같아 나도 스무 살 때는 훨씬 더 약한 존재였는데 지금은 할 줄 아는 것도 더 많아지고 능력도 더 많아졌고요 멘탈도 훨씬 더 강해진 거지 그러면서 더 힘든 시기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잘 견뎌내면서 성취를 하게 되는 거지 나도 힘들지 않겠어? 그럴 거 아니야 여기 써놨는데 저도 종종 많이 힘들어요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인강을 시작한 지 1년 반 밖에 안 됐으니까 선생님을 아직 모르는 학생들이 전국에는 훨씬 더 많고 내가 아무리 좋은 수업을 만들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원래 먼저 하셨던 선배 강사님들이라던가 인지도가 높은 선생님들을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지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현장 강의도 안 하고 진짜 인강에 올인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빛내가지고 컨텐츠를 만드는 상황이에요 그냥 솔직히 그래 왜냐면은 이게 인강만 해가지고 선생님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과 같이 일하는 뭐 선생님들이라던가 뭐 교재를 내가 지금 몇 권을 찍니 교재를 진짜 엄청나게 막 새로운 컨텐츠를 계속 만들잖아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다 투자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뭐 돈 벌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그렇게 하고 싶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뭐 빛내면서 그냥 막 계속 아 나는 그래도 좋은 수업을 만들어 낼 거야 학생들의 성적을 올릴 거야 이런 이제 꿈을 가지고 계속 막 투자를 하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뭐 잠도 잘 못 자게 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지 편하게 살고 싶다 에이 그냥 기계공 강의만 그냥 찍자 3.5만 찍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뭐 남들 하는 것처럼 근데 선생님 이제 뭐 작년에 캐스터도 얘기를 했지만은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나는 뭐 누구의 아류가 되고 싶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뭐 내 욕심일 수도 있어 그냥 내가 사서 고생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되게 좀 힘들어요 몸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지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불행하거나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냥 힘든 건데 이제 언젠가는 나도 더 지금보다 편한 날이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버티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어디까지 강해질지 그건 스스로 정하는 거니까 중간에 멈추고 만족하고 살 수도 있고 저처럼 끊임없이 달려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라고 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계속 달려가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진화하고 싶고 수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수업을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새로운 걸 보여주고 싶고 계속 뭔가 변화를 스스로 꾀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가 없는 순간에는 몸과 마음은 편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멈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반대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괴롭고 그렇다는 거는 성장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되게 편안하다 이러면 멈추는 건데 여러분들 나이가 지금 이제 뭐 20대 10대 거나 20대 초반이거나 초중반 뭐 30대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멈추기에는 여러분들 좀 너무 아깝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어디에서 멈출 것인지는 다 본인의 선택인 거 같아 그래서 어디까지 강해질지 그건 스스로 정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멈추는 건 아니죠 지금 멈추는 건 아닌 거 같아 이 입시를 하는 중간에 멈춰가지고 여기서 포기해버린다는 거는 여러분들의 재능을 낭비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 여러 가지 그런 찬스들을 스스로 발로 걷어 차는 걸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좀 더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다고 하더라도 내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면서 더 강해져라! 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서 내가 이제 뭐 문제 풀어 했던 것도 뭐 미분 가능성 쉬운 문제 그냥 뭐 대충 뭐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니까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야 너희들 정의 자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 요새는 정의 뭐 좌극한 우극한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기도 해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것도 결국에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더 더 강해져라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사람인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지를 아는 거지 왜냐하면 나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강해지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왔고 그것도 혼자 힘으로 해왔던 것들도 많고 또 이제 도전을 계속 하다 보니까 또 남들이 보기에 안 될 것 같은 것들을 도전해 가지고 막 이렇게 쫙 끌어올리고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힘든 거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메시지를 학생들에게 이제 주려다 보니 이제 그런 게 이제 전달이 됐는지 얼마나 큰 힘을 주셨는지 선생님 모르실 거예요 했는데 어... 힘을 많이 받았다면 정말 다행이고 뭐 이 학생이 아니더라도 전국에 있는 수험생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내 얘기를 들으면서 힘을 얻었다 그러면은 뭐 나한테 뭐 고맙다 얘기하고 뭐 그런 것보다 그냥 여러분이 그 힘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버텼으면 좋겠다 꺾이지 말고 아직은 꺾일 때가 아니다 꺾이지 말고 잘 버텨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요거 퀘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고맙다